들으면 도움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홀씨 여러분. 비타민들레입니다. 오늘은 PD님 없이 저 혼자 말하기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소개서 관련한 이야기예요. 요즘 MBC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한창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또 여기에 PD가 되고 싶은 분들 컨텐츠 업계, 방송국 업계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바쁘게 자기소개서를 또 쓰실 것 같아요. 현업 출신 선배로서 자기소개서 관련한 팁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자기소개서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찍어보면 어떨지 저는 인사팀 출신은 아니지만 현업 출신 선배로서 어떤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사람의 자기소개서에 끌리는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인사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인사팀도 보고 이제 각 직무의 현업 선배들도 같이 봅니다. 그냥 1, 2, 3번으로 나눠봤거든요. 1번은 스펙은 필요 없고 나의 비범함을 보여주라 라는 이야기이고요. 2번째는 문항의 의도에 충실하고 정말 더 보태려 하지 마시라는 것 3번째는 아는 척, 자랑, 자만하지 말고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모습을 겸손하게 쓰세요. 스펙은 진짜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다 고스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잘난 학교를 나왔고 누가 더 많은 대회 활동을 했고 누가 더 유의미한 수상 실적을 했는지는 합격의 당락을 자제우지하지 않고요.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 이 자기소개서의 문항의 의도에 맞는 나를 잘 표현을 했는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인가 이 글을 통해 마주하는 나라는 사람의 인사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고만고만하게 잘난 친구들이면 그 안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느냐 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되는데 스펙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스펙이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비슷한 스펙이면 더 자기소개서를 잘 쓴 사람한테 합격의 기회가 가지 비슷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라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소개서의 어떤 차별화된 지점으로 나는 그 비슷한 스펙들의 또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범함이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범함은 좀 평범함의 대조적인 의미죠. 자기소개서라는 거는요.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지점이 특출난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나의 성격 중에서 보편적으로 남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칭찬을 받았거나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아마 들었던 적이 여러분 모두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연스러운 행동 사람들이 말한 어떤 그런 공통적인 피드백 그게 바로 여러분의 비범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지점이 정말 특출나게 남들과 다른지 제가 만약에 지금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저는 정말 누구보다 밝게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라는 걸로 저를 소개하고 싶어요. 밝게 웃으며 눈 맞추며 인사하는 사람 여기서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뭔가 긍정적인 모습을 시사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만큼 조금 친절하다거나 사교적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그냥 이 한 문장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좀 비범함으로 좀 그런 나의 개성을 잘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자기소개서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문항의 의도에 충실하라 더 보태려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소설 쓰거나 정말 과대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설 쓰거나 과대포장하면요. 첫 번째로는 호감이 있지 않아요. 그 글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알아요. 여러분 소설을 쓰면 어른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설명하는 것 같고 자기소개서인데 남의 이야기랑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자기소개서라는 목적과 맞지 않죠. 저는 뭐 회사에서도 아니면 좀 사적으로도 자기소개서를 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것들을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얼마큼의 교환 유학을 통해가지고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떠한 외국 경험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던가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근데 내가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뭐 어떤 것을 배웠고 그거를 조금 되게 가치있게 잘 말해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잘 포장될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보면 그 문항의 의도를 다 무시한 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좀 내 이야기만 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푸는 사람도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고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도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는 매년 그 문항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문항이 있는 이유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성취 경험을 적는다던가 아니면 직무에 대한 애정과 진실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협업 안에서 어떠한 고충이 있었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나갔는가 그냥 그 문항의 의도에 맞춰서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그냥 내 개성 나의 비범을 딱 정해서 쓰면 되고요. 진짜 내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 내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잘 할 수 있다면요. 쉽게 말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보고 그 문항의 의도에 딱 적확하게 내가 상세하게 진솔되게 답변을 하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자기소개서를 아주 잘 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에 정말 보고 싶은 이야기 조금 더 그냥 특이한 것 또는 내가 관점의 차이가 일어났던 것 내가 가장 사적으로 여겼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써보세요. 진솔되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눈에 잘 띄고요. 비슷비슷한 고스펙자들 사이에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는 척 자랑하지 말고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모습을 겸손하게 쓰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조기일간 메시지가 비슷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요. 어차피 신입사원이든 경력이든 일은 다 새롭게 가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나의 전문성, 나의 커리오들을 막 적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한들 그걸 글로서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글로서 증명을 할 수 없고 뽑는 사람이 그거를 글로서 파악을 하기도 어렵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냐 열정적이고 겸손하게 배울 자세가 있는 신입사원 같으냐 그런 것들을 더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내 마인드셋이 어떠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이 회사나 이 직무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내가 적응력이 정말 탁월해서 무엇이든지 정말 성실하게 배워나가겠다라는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겸손하게 녹여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를 잘 어필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런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간단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사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친절한 사람, 성실한 사람 아니면 열정적인 사람 각자 떠오르는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나 팀원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 안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모습을 어떻게 잘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고민을 하시면 돼요. 자랑하고 자만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나요? 네, 자신감과 자망도 잘 구분해야 되고요. 겸손함을 겸비한 동료의 모습으로 나를 잘 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며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모습으로 자기소개서를 잘 꾸려 나가세요. 어떤 사람과 나는 함께 일하고 싶으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준생 홀씨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이 좀 반응이 좋으면 제가 완전 쑥스럽지만 10년 전에 자기소개서를 그냥 다 공개하고 합격할 수 있었을까를 좀 역추적하는 형태의 컨텐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 때 또 카페에서 다들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실 것 같은데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나를 객관적으로 되게 잘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진짜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첫 번째, 스펙은 필요 없고 나의 비범함을 강조할 것 두 번째, 딱 문항의 의도에 충실하게 답변하면 되지 더 보태려 하지 마시라는 것 세 번째, 아는 척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로 나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쑥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친구들이 그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쑥스러운데요. 아, 네네.